저 살풀이 춤인데요 여인의 고뇌와 하늘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춤으로 승화시킨다 해서 우리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성무용의 대표적인 살풀이 춤을 우리 김성훈 선생이 나와서 춤을 추시는데 여기에 바이올린이 있었던 우리 이지혜 선생이 나오셔가지고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한 번 한다는 데 여러분 기대가 크시죠? 자 우리 박수를 청해볼까요? 돌아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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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지게 살풀이